오늘은 산방산 서귀포의 안덕 산방산에 있는 미도우 식당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50년 전통의 맛집인데요 이렇게 오래된 식당이 정말 여러분들 진또베이기 맛집입니다 보십시오 와 벌써부터 맛집 냄새 납니다 여러 유명인사 사인들이 걸려져 있구요 저는 옥돔 한정식을 주문했어요 이 창가에서도 산방산이 딱 보입니다 반찬 굉장히 잘 나오죠 맛도 정말 좋습니다 와 배 터지게 먹고 왔습니다 옥돔이 어찌나 맛있던지 가이치도 있고 여러가지 메뉴가 있지만 이 옥돔 전복죽도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와 정말 이거는 예술입니다 예술 음식이 아니고 영상 보시고 단체 모임도 가능해요 최대 300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단체로 해시장소 저격천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집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